반죽을 만들고, 계란을 잘 섞어요 닭다리 소시지 고추 소금 조합 오이 열 고추 고추 참기름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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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비 고추 양파 양파 소금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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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과 양념장 참기름을 삶아다 간장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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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양념에 올려둡 청양고추 청양고추 양념을 넣어 다진마늘 잘 섞어주세요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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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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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ł pros 스파이크 양파 참기름 찹쌀가루 양파 양파 참기름 참기름 1T 3T 10분 참기름 파슬리 트러플 당근 돼지 잘 돼지 바닐라 소금 고춧가루 짜장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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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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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